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등에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동물생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광주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등을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지원사업 선정가구에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태양광 설치시 개별주택은 1kW 이하 40만원, 2kW 이하 70만원, 3kW 이하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30kW 이하 최대 900만원까지 1kW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관내 소재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2월까지 광주시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62가구에 7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동물생태전문가와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치공원은 먼저 동물과 직접 만주할 수 있는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 체험을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4달 동안 매주 토, 일 공휴일에 진행하며 생태해설사와 함께 동물원 한바퀴 체험도 4월부터 9월, 9월부터 11월 6달 동안 매일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원 직업탐방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야생동물생태교실 등 교육과 휴식에 중점을 둔 총 4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도입한 먹이주기와 야생동물생태교실 등 일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는 관람객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와 집을 놀이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300여 명을 동원해 행사장 현장 점검을 통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순찰활동과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주요 행사장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또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등 주요 행사장 5곳에 소방차를 전진배치해 우월한 소방력을 바탕으로 연소 확대를 원천 차단하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